잡힐려면 많이 잡혀요. 좋네. 이쁘네. 호기 잡아갔다네. 오메 세상에. 무릉도 잡고. 여기서 내 마리. 언니. 우와. 누룽. 여기 하나 떠있어요. 한 50마리는 잡았겄어. 아니요. 50마리만 내렸어. 100마리. 저것이 볼똥품이구만. 그럼 더 부숴버려. 아. 튀김한다고? 우와. 우와. 글쎄. 그쪽에 가서 많이 잡았구만. 그놈을 찍었어야 되는데. 그놈을 찍었어야 되는데. 막 두 양반이 손으로 그냥. 막 잡아버렸구만. 이거 반죽해놓고. 종이급은 안 샀어. 아니요. 저기. 언니. 한번 던질까? 아. 던져야 돼요. 거기다 던져야 돼요. 그래야지 거기다가. 다 건지세요. 다 건져가지고. 네. 언니 종이를 좀. 여기다 좀 깔아. 그리고 나서다 다시 한번 튀기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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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 안 붙을라겠네. 아니 좀. 옛날에 튀김집 오셨는데. 우와. 튀김집 오셨지. 아아. 150마리야. 거기다 딱 해놔서. 어메 수상해. 그걸 다시 튀길 거예요. 아아. 우와. 인간 15개라요. 네. 15개야. 어. 근데 이거. 이건 색깔 왜이래. 이게 뭐라는 거야. 아아. 그 10개 남아서 살짝. 우와. 한번 훅 더 쓰세요. 그래야 섞어져가지고. 아직도 모르겠네. 다 건수네. 우리 튀김 장사에도 쓰겄네. 그래가지고요. 고놈 빼붓어 놓고. 요놈으로 한번 튀겨서. 사람들 한번. 아아. 요것이 잘 튀겨졌다. 응. 아니요. 고놈 해가지고. 고놈으로 한번 다시 튀겨서. 여기 나와있는 놈이. 계좌 너래. 응. 접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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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고추. 다다리 마올까요? 네. 조각. 쫄깃쫄쫄. 아아. 막걸리. 우와. 진승성찬이네요. 정량산 막걸리. 와. 맛있겠다. 쩝쩝쩝쩝쩝쩝. 우와. 맛있겠다. 긴장에 찍어서. 돈이 살짝 줄이려고. 이거 돌리면 된디. 우와. 아 진짜 물엄 음 맛있겠네 막 소리가 막 나네 여기 쓰레기 담으세요 으 으 으